간수장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해 형통하게 하셨더라 창세기 39장 23절 말씀 아멘 창세기 39장 23절 말씀 아멘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해 형통하게 하셨더라 창세기 39장 23절 말씀 아멘 창세기 39장 23절 말씀 아멘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해 형통하게 하셨더라 창세기 39장 23절 말씀 아멘 창세기 39장 23절 말씀 아멘 창세기 40 ej히 창세기 39장 24절 말씀 아멘 창세기 401